왜 비가 멈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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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석이 거져버렸어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바바!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여러분들 오늘 온 데가 그 귀신 친엄마와 리얼 인터뷰라는 곳이 있어 거기를 한번 보시고 오면은 잠깐 지금 이거리 하는 동안에 그걸 이해하기가 빨라 아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미쳤다 와 뭐야? 미쳤다 들고 있어 봐봐 자, 이 부적은 여러분들 악기 잡기를 쫓을 때 쓰는 부적이에요 여러분들 악기 악기 라운드 잘 holy 도착립니다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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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라운드 근데 바로 lequel itez 근데 그대로인데.. 그대로에요 그대로.. 그대로에요 그대로.. 이렇게.. 야.. 안쪽에 뭐 있는 것 같다.. 안보여? 뭐야 저기.. 어? 저거 뭐야? 야야야야야야 어? 저거 왜 뛰어? 아, 빨리, 빨리, 빨리 저거 뭐야, 저거? 어? 뭐야 저기.. 어? 어? 뭐야? 뭐야? 바람이지? 바람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바람 불 때가.. 뭐야? 어? 어? 저거 뭐야, 저거?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안에는 바람이 안 들어간다고, 낙지새끼야 어? 어? 움직이고, 어디서? 어?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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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소리가 아니야..? 세톱으로 보는 소리가 뭔 소리야..? 뭐야? 저거 뭐야? 이 자리 저거 없었는데..? 없었어.. 어디갔어? 방금 콩콩이 뭐냐? 방금 들어있어 어디야? 뭐야? 거기서만 살려 와..뭐야? 조심 진짜 뭐있다? 누구냐? 아니 아니라니까 누구냐? 나 목소리 쐬버렸어 방금 나 너무 긴장했어 긴장하지마 뭐야? 그냥 가보자 바닥을 좀 비치고 그랬는데 바닥이 위험해가지고 와.. 뭐야? 안에 무조건 있다 뭐야 이거? 안에 무조건 있다 이거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다 이거 무조건 참는거다 이거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조심조심 도망갈 데가 아니라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도망갔어 도망간다 뭐지? 오늘 부작 많이 쓴다 한 장만 줘라 잡밥소리를 느끼시면 빨리 한 장만 줘봐 부작을 이렇게 잡밥소리 시벌로만 나보다도 못하세 약해진다 아.. 그러시면 돼 뭐 있어? 이게 바람이냐? 어떻게 보여줘야되지? 이게 바람이냐? 바람이 여기! 우와! 슥슥! 사고불리? 그때 왔을 때는 이정도 기운은 아니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비가 와서 그런가 뭐 때문에 기운이 세져버렸는가 뒤에!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움직여! 움직여! 형님! 여기 뭐 들어간거같아 통로쪽으로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어 춤추는거가 뭐지? 통로가 너무 적다 어디야? 앞쪽인데 어디야? 앞쪽인데 어디야? 어? 아이구 키가 세기가 세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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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엄청 세 키가 상당히 세 후!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소리 드는 사람? 피와서 그런가? 뭔 잡기들이 이렇게 많냐? 어디서 이렇게 야매같은 소리가? 와.. 시발 뭐야? 야 부적이 꺼져버렸어 내가 너무 세게 흔든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 부적이.. 부적이 여러분들 내가 흔들어서 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부적을 만져보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 이거는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가 않아요 진짜 와.. 시.. 아무것도 없죠 봐봐 입에서 그냥 해놓은거 가자 Isn't he infected?" 어디서 레umbling scorpion? 어디서 레 mellan ShepherdAnnch 어디서 레וג Infinity 어디서 레 Nelson 아.. ㅅㅂ.. 어? 뭐야..? 뭐야..? 왜..? 아 시발 여기 들어가! 이랬네 시발 나와라 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아 시발 여기다 있어요니? 어 움직이오 시시 똥똥똥똥똥똥똥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다 갑시다 조금만.. 왜 기다리다 가야돼? 좀 탄소를 들어야 돼 괜히 먼저 들어가면 큰일나올게 고! 가자! 세바.. 진짜 무섭다 숙형은.. 지민을 펴고있어요 우리 갔을때 의자가 저쪽에 있었잖아 저쪽병이 있었잖아 더 돌아갔네 맞아? 아까 의자가 이 상태로 있었어 내가 봤을때 할아버지인데 여러분들 아까 내가 봤을때 책이 엄청 왜소해 엄청 왜소하다고 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나가자 호텔을.. 방을 안들어가봤네 우리가 어? 뭔소리야 뭐요? 무슨소리야 와... 뭔소리야 침.. 와..뭇소리야 철수 와 뭐야 우와 으чит 불만 오지마, 아빠 씨발 찍어서 와 야, 뭔 날만한 소리가 없는데? 아 뭐야, 어디로 들어가? 이상하다니까 여기가 여기가 문이 있어야 돼 맞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여기 뭐가 있다니까? 근데 시멘트로 가, 방어가 났어 뭐 있어, 최소한 시체래 니 존재다 너희, 너희 아재, 여거나 잡숴어 잠깐만 무사 죽겠구먼 시체들이 박아보네 아, 또 그대로인데?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안 움직여 뭐야? 뭐야… 뭐야?! 와봐 어? 뭐야? 봤어! 봤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가보자 가보자 ㅅㅂ 여기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거야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아예 돌리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거야 기신기운이다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몸에서 지금 향냄새가 나서 그런가 우리를 좀 잡고 피해 도망간다 뒷걸음식이 있다 옆방으로 갈란다 옆방으로 갈란다 옆방으로 갈란다 옆방으로 들어가면 되요? 어? 어디야? 뭐야? 지금 옆방으로 갔다니까? 아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신기한 글이 하나 적어 있어 뒤로 지금 빻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신발이 있었네 깜짝 놀랐어 이런 신발.. 뭐야 또 어디로 한 거야? 쟤 이미 쓰바람에 북한 그쪽까지 도망가버리는데 와.. 깜짝 놀랐어 숙회 한 번 다 탔어 숙회 한 번 다 탔어 댄셉 때문에.. 저거 핀 뒤로는.. 큰 레전드는 안나오네 여러분들 이제 슬슬 대강하도록 할게요